자 오늘 장이 정말로 족같은 날이죠 진짜 제가 한 20년 정도 했는데요 이런 적은 옛날에 IT 버블 때는 더 됐을 거고 거의 그래요 진짜 지금 뭐 리먼 때도 비슷하게 리먼이랑 좀 얘기가 다른데 이게 IT 버블 때랑 거의 비슷해요 진짜 기관 외국인 세력들 싹 다 그냥 손절치고 바로 2차 현지 대장으로 다 옮겼어요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러분들 시총 40주나 되는 놈이 하루 등락폭이 30%가 40% 되는 게 말인가요 여러분들 이런 장은요 개인과 기관과 세력과 외인들 등등 싹 다 모두 한 몸으로 돼서 움직여야 돼요 진짜 이거는 오늘 2차 현지 에코프로 포스코그룹 얘들 거래량만 금양 얘들 거래량만 따져도요 그냥 우리나라 오늘 전체 예탁금 똑같아요 주식시장에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있는 개인 뭐 기관들 뭐 있는 예탁금 있잖아요 다 그 친구랑 똑같아요 오늘 거래량이 오늘 미친 진짜 미친 날이에요 진짜 이거는 아무튼 EV 같은 경우 오늘 또 어마어마한 호재가 나왔죠 시세를 띄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호재를 띄웠습니다 못 띄웠어요 여러분들 이게 솔직히 조작된 거일 수 있는 확률 높아요 근데 EV 첨단 소재의 세력이 지금 하려고 하는 짓이 뭐냐면은 엄청나게 시세를 한 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별질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포스코랑 EV 첨단 소재 같이 하는 이제 플로지움 여러분들 이거 지금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떴어요 지금 플로지움을 포스코 EV 첨단 소재 같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공동 개발한다 뭐 여러분들 이 정도 호재면요 진짜 상한가 바로 쳐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건 이게 찌라시든 뭐든 간에 쳐야 돼요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마이너스 10%씩 빠진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아까 오전에는요 이 코스피도요 이거 올라간 주식이 20몇% 찍히고 다 내려간 주식이에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간 주식이 88개 떨어진 주식 1480개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런 장이 뭐 이런 장이 있냐고 진짜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진짜 10%씩 빠진 종목이 진짜 절반이 넘어요 이러니까 그때도 아까도 아침에 낮에요 EV 첨단 소재 말고도 뭐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스 등등 리튬 관련 주 니켈 관련 주도 마이너스 10% 그냥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모든 종목이 다 박살났는데 그나마 EV는 좀 많이 회복을 한 상태예요 이 지금 플로지움에 대한 게 제가 웬만한 기사를 안 띄워드리는데 이거는 어차피 찌라시든 뭐든 간에 호재성으로 어떻게든 이 시장의 관심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고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지금 EV 첨단 소재가 시세를 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들이 너무나 눈에 보여요 여기 EV 첨단 소재 검색하면요 뉴스에 뭐 이제 차이스퀘어의 전략식 투자 결정 하면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플로지움 독일 말레와 전구체 배터리 공동 개발 아까 나온 게 이거예요 포스코도 같이 뛰어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이제 신기술 투자 조합 주식 취득하고 별 지랄 다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수고를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다 담고 있어요 지금 트럭들도 그렇고 막 담아요 이 정도 호재만 알아서 이제 며칠 내로 올라간다 아직 반영이 안 된 거다라는 심리가 정말 많이 시장이 발견됐기 때문에 아까 낮에는요 얘들이 다 어디 갔냐면 진짜 다른 종목도 거래하는 시즌으로 다 보세요 기간이고 외국인 세력들도 싹 다 팔아버리고 그냥 손절치고 2차 현지에 다 뛰어든 거예요 진짜 특히 에코프로 포스코 금양 오늘 보세요 하루 동안 이게 무슨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 장중 150이 넘었어요 근데 다시 여기까지 썰어들었는데 오늘 하루 등락포만요 31%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그리고 또 이제 시총이 우리나라 열 손가락 안에 들었죠 낮까지는 아침까지는 열 손가락에 드는 애가 어떻게 보면 40조까지 시총이 넘어갔으니까 그런 애가 하루에 30%가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절대 시장에서 논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단 하루 만에 에코프로 비님도 보세요 이러고 금양은 오늘요 시총이 10조까지 넘어갔어요 근데 얘도 이래요 지금 솔직히 얘는 또 심해요 시총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 상한가까지 갔다가 다시 16% 돈가 확 회복했지만은 하루 등락포만이 40% 넘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무거운 주식들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이런게 정말 조작적이 이거 제가 조작 하나도 못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무튼 지금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띄우려고 세력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두가 하려면은 주가를 올릴 수 밖에 없다 지금 얘들도 하루하루 이자가 억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이걸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다이나믹에 대한 부각도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 리튬도 같이 니켈로 같이 하니까 우리가 양극제도 만들 때 이 리튬 소재가 더 많이 쓰이긴 하지만은 니켈도 쓰여요 니켈이 리튬이 한 진짜 반 이상 절반 이상 쓰이고 니켈이 한 20% 쓰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두개가 필수 핵심 소재라는 거죠 그 두개를 일단은 얘들이 한다고 하니까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일단 올릴 수 있는 모멘텀만 있으면 되고 우리는 빠져나오게 하면 됩니다 수익보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당중에 5천원 깨지면은 진짜 족되는 상황이 오는데 다행히 바로 방어를 하고 왔죠 진짜 딱 여기 걸쳐서 될까 말까 하다가 많이 회복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축축축축 치고 올라가면서 한 번도 진짜 한 번만 이런 그림 나와주면 돼요 이런 그림이랑 단 한 번이면 되니까 여러분들 아직 8월 때 안 끝나서 이제 8월 좀 있으면 시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8월 때도 얘들이 못 올리면은 우리 버리고 나오고 차라리 딴 종목 빨빨리 회복하러 가자고 어떻게든 제가 여러분들 EV로 손해가 나서 포기하는 순간이 온다 해도 다른 종목으로 어떻게든 제가 수익을 벌 수 있게 말씀 최대한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후원을 받으려면 여러분들도 수익을 많이 보게끔 만들어드려야 되고 저는 실제로 주말에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이전에도 라이브 방송을 계속 진행하고 최근에는 좀 바빠서 오늘 한 번 하려고 했더만 오늘 좀 저도 제가 사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맞죠 그것도 확인한다고 어이가 없어서 바빴는데 결론은 저는 지금 실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라이브 방송 중에서도 여러분께 괜찮은 종목 몇 개씩 알려드리고 실제로 많이 더 올랐고 3부 토건도 수익 많이 봤었고 알려드린 종목도 그러니까 자신있게 저는 이걸로 손신난다 하더라도 여러분께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충분히 내서 여러분께 최대한 수익시어를 할 수 있게 보험을 드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랑 이번 연도는 같이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간단히 EV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께 EV 카톡방 저와 함께하는 EV 매매방에 초대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다들 꼭 들어와 계셔서 저와 함께 주식을 좀 배우시면서 수익도 어떻게 보는지 배우셔라 그리고 EV를 일단 탈출을 한 게 우선이겠죠 EV를 중점적으로 다룬 매매가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카톡방 못 들어오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침에 제가 문자라도 보내드리니까 EV 문자 다섯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8시 50분경에 제가 수급 체크하고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드리죠 보내셔가지고 이거라도 문자를 꼭 받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웬만하면 EV라고 세 글자 적어서 카톡방 들어오신 걸 정말로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말레랑 이번에 플로지움에 대한 상용화를 잡은 그런 것도 나오지만은 지금 현재 이 개인 분들도 너무 떨어지고 하니까 버리고 나갈래 하는 심리가 지금 3일 연속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럴 때 공포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공포 구간에서는 매집을 시작해야 될 시간이에요 과열 구간에서는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2차전지 과열 예전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진짜 이번이 완전 과열이에요 이런 차트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거운 주식들이 이게 과열이라면 뭐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하락세밖에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MSCI에 들어간다 쳐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분명히 그때부터 외국인들도 공매도를 칠 건데 그럼 당연히 주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항상 우리 냉정하게 투자를 봐요 제가 알밤 주식에도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알밤 주식이라고 있는데 이제 들어와면서 다들 컨텐츠 한 개씩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주식을 그 컨텐츠 중에 한 개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주식을 할 때 다들 뭐 기본적 분석 뭐 재무제표 분석 이런 것도 할 거고 기술적 분석 할 건데 제가 이 기본적 분석 둘 다 해야 되는 말씀드리는데 기본적 분석은 다 하나만 보라고 했어요 이 회사가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 이거 딱 만 보세요 이게 진짜 망하는 회사는 우리가 굳이 안 건드리면 돼요 이것만 확인하라 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적자인 기업도요 어떻게든 올라가게 되어 있고 내려오도 오지만은 아무리 좋은 기업도 내려옵니다 아무리 나쁜 기업도 올라갈 때도 있어요 주식은요 상승과 하락을 무한으로 반복하는 게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생각해서 기본적 분석은 굳이 할 수가 없다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설명을 못해요 에코프루가 지금 저 시청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절대 안 돼요 포스코는 그다 쳐요 포스코는 70까지 갑니다 충분히 근데 에코프루는 아니거든요 이게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주가 상승 하락에 대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술적 수급 수급 같은 경우가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잖아요 수급 분석 그러니까 오히려 기술적 분석에 우리는 좀 티셔츠어야 되는 게 맞죠 제가 맨날 그래서 수급수급수급수급 얘기하는 거고 호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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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잘량 매수잘량 맨날 말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보는 게 여러분들 돈을 벌기도 쉽고 더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건데 문제는 기타 법인이 나갔다고 말씀하신 분들 몇 분 계셨어요 이거 나갔으니까 지금 이거 떨어지는 거 세력 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타 법인은 말 그대로 세력의 법인이죠 얘들은 말 그대로 이 돈은 자기들 돈으로 바꾸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차명으로 이용하는 여기예요 여기 외국계 거래 창구를 주로 이용하죠 세력들은 저번에 우리 8개 중복 한가가 같은 것도 SG증권이 외국계 증권사잖아요 거기서 싹 다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거래해도 바로 외국인으로 찍힙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다 세력이다 지금 싹 다 매집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얘들이 어떻게든 올리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무조건 동원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브이 세력 하나 믿고 가면 돼요 왜냐 얘는 내년가 내년이 오기 전기 올해는 무조건 한번 해먹고 나가야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알고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얘들 알아요 끝은 줏대는 거 그럼 금양은 어떻게 돼요 금양이 오려고 이브이도 더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금양은 빚더미예요 진짜 금양은 진짜 빚더미예요 근데 걔는 시총 10초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진짜 얘들 또 2차전지 개발하는 얘들도 실제로 없어요 발포지 만드는 기업 발포지 만드는 직원 110명 데리고 아직도 계속 일하고 왔는데 무슨 2차전지를 만듭니까 여러분들 다 어그로성이고 근데 이 어그로성 하기 위해서 얘들이 부산에 오랫동안 있었던 거고 이브이 청량 소재는 그렇게 하기에는 얘들은 발포자라도 만들지 발포지 매출이 괜찮거든요 이브이는 이런 거 여기가 없기 때문에 얘처럼 작업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이도 만들어놓고 다이나믹도 만들어놓고 넥스턴 만들어놓고 스튜디오 산타 만들어놓고 여러 개를 풀어서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놓는 거죠 이런 것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세력 작전주도 찾아서 우리가 좀 제대로 해먹은데 지금요 솔직히 2차전지 이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 다음에 뭐 금양 등등 이런 새끼들 아니었으면 진짜 우리 이런 새끼가 아니었으면 이브이 청량 이미 올랐어요 진짜 이거 이거 때문에 안 오른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 또 웬만하면 카톡방 들어와 계시고 조만간 이제 슈팅 나올 거예요 진짜 나올 거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께 지금 거의 뭐 위로방송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올라갈러면 올라가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카톡방에서도 제가 최대한 뭐 다른 종목도 알려드리고 하니까 어떻게든 수익시회를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이브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카톡방 초대링크 드리니까 꼭 들어와 계시고 못 들어오신 분은 이브이 문자 다섯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에 시나리오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그거라도 꼭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 동안 고생하셨고 솔직히 이는 족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하루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